할렐루야, 진짜 살길입니다. 필리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윤필립 성교사님이 쓴 그들에게는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. 천국에는 상이 있는데 각자 상이 다르다. 이것은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보다 내게도 충격적이었다. 가뜩이나 후발주자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따라잡아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상급까지 각각 다르다니. 그렇다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왕초보신자로 죽는다면 천국에 가더라도 한쪽 구석에서 완전히 쭈그러져 있어야 할 게 아닌가.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보냥에 빈손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. 세상에서도 꿈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채로 하나님께 왔는데 천국에서까지 밑바닥으로 살 수는 없었다. 꿈은 접었지만 천국에서만큼은 왕같이 영광스럽게 살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. 그런데 어떻게 해야 상급이 크단 말인가. 나는 성경에서 답을 찾았다.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. 기뻐하고 즐거워하라.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.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. 나는 곧 예수님으로 인한 핍박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전력 두고 하기로 했다.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의 연속이었지만 특별히 전도할 때 핍박과 조롱을 집중적으로 받았다. 전도는 핍박과 기쁨을 동시에 충족하니 상급에 있어서 최고의 양쪽 날개였다.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가장 핍박이 많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전도를 놓지 않고 양으로도 승부하기 위해 주일은 물론 평일에도 모든 저녁 기도에 다 참석하고 음치와 박치 주제에 선가래도 들어갔다. 토요일 교회 대청소도 절대 빠지지 않았다. 라고 말했습니다. 여러분들은 하늘의 상을 쌓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노력합니까?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